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42페이지 담원 듣게 10분부터 할 차례죠. 먼저 기본 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should의 동그라미 여기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의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부모님께 복종해야 한다. 다음 should have been의 동그라미 should have 플러스 pp 하면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이를 의미해 과거에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죠. 따라서 너는 더 주의했어야만 했는데 사실은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감이라는 뜻이죠. 다음 strange와 should have failed의 동그라미 it is a that 구문에서 a 자리에 strange, surprising, a pity, no wonder, necessary, important, proper 등의 놀람, 당연, 피로 등의 감정 혹은 판단을 나타내는 의구가 하면 대절에 should을 써서 뭐뭐 하다니 이런 의미가 나타내죠. 이때 대절의 내용이 과거 사실인 경우는 여기처럼 should have 플러스 pp 형태가 되죠. 따라서 그가 실패했다니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의외라는 주관적 감정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should을 쓰지 않고 it is strange that he failed 이렇게 하면 그가 실패했다는 것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객관적 사실만을 나타내게 되죠. 즉 의미는 똑같지만 말하는 뉘앙스만 약간 달아도록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who should come in but our teacher himself who와 should 또 but의 각각 동그라미 여기 should는 의문사로 시작되는 의문의 상대여 놀람이나 의외의 기별을 나타내는 should죠. 그 다음 but는 전체사로 except의 의미죠. 따라서 그대로 지기하면 의미는 우리 선생님 자신을 제외하고는 누가 들어오시겠는가 즉 누가 들어오시는가 했더니 바로 우리 선생님이 아니시겠어 이런 의미죠. 다음 본문 10번 들어갑니다. number 10 be ashamed to admit의 동그라미 be ashamed to 동사 원의하면 뭐뭐 하기를 부끄러워하다 그 다음 admit 다음에 접사 daddy 생각되는 거죠. admit는 인정하다, 시인하다 concede 또는 confess의 뜻이죠. 그 다음 has been in the wrong의 동그라미 be in the wrong은 be wrong과 같은 뜻으로 잘못이 있다 이런 뜻이죠.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which is but saying in other words 관계대명사 which 앞에 카마가 있는 것을 보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의미로 앞에서부터 차례로 해석해 내려가면 되겠죠. 문명선 여기 위치는 for it 의미로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즉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주의 선행사는 앞에 나오는 to admit he has been in the wrong 이 부분이 되죠. but의 동그라미 여기 but는 only 뜻이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즉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that they are를 다른 말로 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saying의 목적인 대절리아 보면 he is wiser today than he was yesterday was 다음에 wise가 생각된 거니까 그가 어제 현명했던 것보다 오늘도 현명하다는 것을 즉 그가 어제보다는 오늘도 현명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떤 잘못을 저지를 했을 때 잘못을 저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꺼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이제는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주어진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잘못을 무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즉 현명한 사람은 항상 기꺼이 자기 잘못을 무모한다. 본문에 따르면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했죠. 따라서 admit과 비슷한 의미라는 단어를 찾으면 되죠. 동그라미 1번 deny 부인하다 동그라미 2번 confess 인정하다 시인하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이죠. 동그라미 3번 refuse 거절하다 동그라미 4번 announce 발표하다 동그라미 5번 control 통제하다 정답은 동그라미 2번 confess 가 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 wise man is always ready to confess his faults 담용자 그는 자기가 그것을 했다고 자백했다 자백하다 하는 것은 confess 해야 되지만 본문에서 나오는 admit를 써보죠. 문장을 완성해 보면 그는 뭐뭐라고 자백했다 He admitted that 그가 그것을 했다고 자백하기 이전에 이미 그것을 한 거니까 과거 완료 시절 사용해서 He had done it He admitted that He had done it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admitted that he had done it 다음 11번으로 갑니다. It is one of the most tragic facts In the recent development of science that 이때 가죠. 데띠아는 진주어니까 데띠아는 In the recent development of science 최근에 과학 발달에 있어서 One of the most tragic facts 가장 비극적인 사실들 중 하나이다. 데띠아의 내용을 살펴보면 The conquest of the air Conquest 정복이라는 뜻이니까 하늘의 정복 하늘의 정복이라는 것은 항공기의 발명 같은 것을 의미하겠죠. 어떤 하늘의 정복인가 하면 양쪽에 카마 표시가 되어있는 which서부터 주 아래 mankind까지가 The conquest of the air 관계대명사 절이죠. Which on all grounds should have worked towards the unification of the world and the harmony of mankind On all grounds의 동그라미 Ground가 이유, 근거라는 뜻이니까 On all grounds는 모든 근거에서 보아 모든 이유에서 보아 이렇듯이죠. Should have worked towards 동그라미 Should have plus PP니까 뭐뭐 했으면 했다 과거에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는 꿈이죠. 그 다음 Work towards 하면 이태의 work은 Contribute 뜻으로 몸을 위해 공헌하다 이바지하다 이렇습니다. Unification 통일 하머니 조화라는 뜻이니까 On all grounds 모든 면에서 보아 Should have worked towards the unification of the world and the harmony of mankind 세상의 통일과 그리고 인류의 조화를 위해 공헌했어야 했던 The conquest of the air 하늘의 정복이 여기까지가 대절래의 문장의 주부죠. 그 다음 술 부분 Has actually become Our most threatening danger Threatening 회용사로 위협적인 이렇지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가장 threatening danger 위협적인 위험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맨 앞에 가져오 이때의 내용이죠. One of the most tragic facts in the recent development of science 최근에 과학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실들 중에 하나이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말 어선으로 쭉 정리해보면 진주어 테띠아 On all grounds 모든 면에서 보아 Towards the unification of the world and the harmony of mankind 이 세상의 통일과 인류의 조화를 위해 Should have worked 공헌했을만 했던 The conquest of the air 하늘의 정복이 Has actually become Our most threatening danger 실제로는 우리의 가장 위협적인 위험이 되었다는 것은 In the recent development of science 최근에 과학 발달에 있어서 One of the most tragic facts 가장 비극적인 사실들 중 하나이다. 항공기를 발명하므로서 인류는 하늘을 정보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인류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되었다는 내용이죠. 아무리 가공할 무기를 개발했어도 그 무기를 목표 지점까지 날라다 줄 비행기나 미사일 같은 것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떤 것을 Does the writer criticize 글쓴이는 비판하고 있는가 동그라미 1번 The reckless development of science 과학의 reckless 무분별한 발달 reckless의 동그라미 reckless하게 되면 Not caring about danger 위험을 상관하지 않는 것 즉 무모한 무분별한 이런 뜻이죠. 동그라미 2번 The serious problem of air pollution 공기 오염의 심각한 문제 동그라미 3번 The misuse of aircraft 항공기의 잘못된 사용 또는 항공기의 남령 미스유스의 동그라미 미스유스 하면 incorrect use 잘못된 사용 또는 abuse 남령이라는 뜻이죠. 동그라미 4번 The integration of the world 세계의 인테그레이션 통합 인테그레이션의 동그라미 인테그레이션 하게 되면 유니피케이션 통합 통일 이런 뜻이죠. 동그라미 5번 The threat caused by scientific technology 고학 기술에 의해 야기된 위협 글쓴이는 항공기의 발명을 통한 하늘의 정복에 도리어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 됐다고 했으니까 항공기의 잘못된 사용이나 혹은 항공기의 남령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다음 영자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한다. 그는 사직하고자 한다. 사직하다는 resign이라는 동사를 쓰면 되는데 앞으로 그럴 예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be going to 동사원형 이걸 사용해서 그는 사직하고자 한다. he is going to resign 이렇게 되죠. 다음 건강상의 이유로 이 말은 나쁜 건강을 이유로 이렇지겠죠. 본문에서 이유, 근거, 이름을 갖는 ground라는 단어가 나왔죠. 뭐뭐라는 이유로 하는 것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on the ground of 뭐뭐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쁜 건강을 이유로 하면 on the ground of ill heal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보면 그는 사직하고자 한다. he is going to resign 건강상의 이유로 on the ground of ill health he is going to resign on the ground of ill health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he is going to resign on the grounds of ill health 다음 12분으로 갑니다. number 12 I was gazing at the swans floating on the lake with happy thoughts in my mind when who should touch me on the elbow but the little girl whom I had mentioned I was gazing at the swans was gazing at 와 수안주의 동그라미 gauge at 하면은 시선을 한군데 모아 뭐뭐를 바라보다 즉 응시하다 이렇듯이고 수안은 백조라는 뜻이니까 나는 그 백조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floating on the lake floating의 동그라미 float하면은 자동차로 떠다니다 이렇듯이니까 호수 위에 떠다니고 있는 with happy thoughts in my mind 마음속에 즐거운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즐거운 생각을 품고 정리하면은 나는 마음속에 즐거운 생각을 품고 호수 위에 떠다니는 백조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floating on the lake 가 뒤에서 더 수안주를 꾸며지고 있죠. 다음 when when 앞에 카마가 있는 것을 보고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and then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who should touch me on the elbow but the little girl whom I had mentioned should 와 바트의 동그라미 여기 should는 의문사로 시작되는 의문이 쓰여 뜻밖의 놀라움을 나타내는 should죠. 그 다음 바트는 accepted 이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내 팔꿈치를 만지는가 했더니 내가 방금 말한 그 어린 소녀가 아니겠는가 whom I had mentioned 가 뒤에서 더 리틀 그어를 추적하고 있고 내가 그 소녀에 대해 언급한 것이 그 소녀가 내 팔꿈치를 만진 것보다 먼저 일하는 일이니까 과거관리 시체를 생각하겠죠. touch me on the elbow 에 미칠 거 보세요 동사 touch 플러스 사람 미 플러스 전체 on 플러스 전관사 더 플러스 신체 일부분 elbow 이런 표현이죠. touch my elbow 와 거의 비슷한 뜻이지만 touch my elbow 는 elbow 에 중점을 둔 표현으로 팔을 만진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나타낸 반면에 touch me on the elbow 는 피행자 미 에 중점을 두는 표현으로 내가 좋아서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내 팔꿈치를 만진다는 감정을 랩하는 표현이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 when은 and then 이 뜻이고 의문서로 시작되는 의문이 쓰여 의외나 놀람을 나타내는 should 와 except 의미를 가지는 but 가치 쓸 때는 앞에서 차례들을 해석해 내려놓는 게 좋죠. 이 점 염두에 두고 아래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이 윗글에 미쳐진 부분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죠. and then 그러다 그때 to my surprise 내가 놀랍게도 I was touched on the elbow 나는 팔꿈치가 만져졌다. by none other than than that the little girl I had mentioned 여기는 정답이 가운데 있는 than 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none other than 하게 되면 다름 아닌 바로 이런 의미를 갖죠. 따라서 나는 by none other than the little girl I had mentioned 내가 언급했던 다름 아닌 바로 그 어린 소녀에 의해 was touched on the elbow 팔꿈치가 만져졌다. 즉 내가 언급했던 다름 아닌 바로 그 어린 소녀가 내 팔꿈치를 만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용자 매일 그녀는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곤 했다. 이 말은 매일 그녀는 먼 산을 바라보면서 앉아있곤 했다. 결국 이런 말이죠. 매일 everyday 그녀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거니까 현재의 습관을 나타내는 종사 위의 과거의 우드 쓰면 되겠죠. 따라서 그녀는 앉아있곤 했다. 쉬 우드 쉬트 이러시게 되죠. 다음 먼 산을 바라보면서 부대 상황의 분사 꿈을 만드는 되죠. 바라보다 응치하다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가잇 가이드 가이드 파라보 가이드 지밤 인 그런 문장을 문장 안달아보면 매일 everyday 그녀는 앉아있곤 했다 she would sit 먼 산을 바라보면서 gazing at a distant mountain everyday she would sit gazing at a distant mountain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13번으로 갑니다 I know that a fairly good income is very important but it is still more important that a man should follow the vocation for which he is best fitted whether it happens to be well paid or not I know that 나는 debt이라는 것을 안다 a fairly good income 꽤 좋은 수입이 is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꽤 좋은 수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but 그러나 it is still more important that 여기서 it는 가조이고 that 얘가 진주어죠 that 얘라는 것이 still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 still은 비교국을 강조하는 강조국사죠 a man should follow the vocation for which he is best fitted should의 동그라미 여기 should는 앞에 important라는 판단을 나타내는 형사 때문에 관용적으로 쓰인 should죠 vocation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업 그 다음 for which의 for와 is와 fitted의 동그라미 be fitted for 뭐뭐하면 뭐뭐에 적합하다 이렇으니까 자신이 가장 적합한 직업을 따르는 것이 still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하다 문장에 대한 이하가 없지만 비교 대상은 앞에 언급된 a fairly good income 이것이 되겠죠 whether it happens to be well paid or not whether a or not 이런 양보 구문이죠 happens to be의 동그라미 happen to 부정사하게 되면 우연히 무모하다 어쩌다가 무모하다 그 다음 well paid의 동그라미 well paid는 보수가 좋은 이런 의미의 하나의 억으로 알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즉 그 직업이 우연히 보수가 좋든 아니든 간에 그 직업이 어쩌다가 보수가 좋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우리말 오토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I know that a fairly good income is very important 나는 꽤 좋은 수입이 퍽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but 그러나 제일 아래 whether it happens to be well paid or not 그 직업의 보수가 어쩌다가 좋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a man should follow the vocation for which he is best fitted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따르는 것이 즉 택하는 것이 still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하다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좋은 보수보다는 오히려 적성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이 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다음 빈근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죠 In choosing an occupation blank 1. What is important is not fitness but a good income 2. A good income is more important than one's aptitude 3. What is important is not so much a good income as fitness 4. A good income is no less important than fitness 5. A good income is as important as fitness In choosing an occupation, blank In ing는 뭐뭐함에 있어, 뭐뭐할 때 이렇지니까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직업을 선택할 때 그 다음 blank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면 동그라미 1번 What is important is not fitness fitness, 적성이 아니라 but a good income, 좋은 수입이다 Not the but a 동그라미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이런 고문이죠 fitness의 동그라미 fitness는 적합성 이렇듯해서 여기서는 적성, 즉 aptitude의 뜻으로 쓰는 거죠 동그라미 2번 A good income, 좋은 수입이, is more important than one's aptitude 사람의 aptitude, 적성보다 더 중요하다 동그라미 3번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은 Is not so much a good income as fitness Not so much와 as의 동그라미 Not so much a as b 하면 a이라기보다는 오히려 b 이런 뜻이죠 좋은 수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적성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수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적성이다 이것이 정답이죠 본문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는 수입보다는 적성을 따라한다고 했죠 동그라미 4번 A good income is no less important than fitness No less와 than의 동그라미 양자 긍정으로 좋은 수입이 중요한 것은 적성이 중요한 것 같다 원래 이런 의미지만 No less a than b 형식으로 b 못지않게 해야하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 두면 좋죠 따라서 좋은 수입은 적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동그라미 5번 A good income is as important as fitness 좋은 수입은 적성만큼 중요하다 정답은 동그라미 3번이죠 In choosing an occupation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은 Is not so much a good income? 좋은 수입이라기보다는 As a fitness 오히려 적성이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n choosing an occupation What is important is not so much a good income as fitness 담용자 어제 나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우연히 뭐뭐다 하는 것은 본문에서 나오는 하튼 투 부정사 이 표현들을 이용하면 되겠죠 버스 안에서 하는 것은 In the bus가 아니라 관용적으로 On the bus라고 해야죠 옛 친구는 이중소격으로 An old friend of mine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완성해보면 어제 yesterday 나는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I happened to meet an old friend of mine 버스 안에서 On the bus Yesterday I happened to meet an old friend of mine On the bus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Yesterday I happened to meet an old friend of mine On the bus 다음 14번으로 갑니다 먼저 기본인문부터 살펴보죠 He would go say what I might He who would catch fish Must not mind getting wet He would sit for hours Without saying a word I would rather die Than live in dishonor He would go say what I might Say what I might 내가 무슨 말을 해도 He would go 그는 한사꼬 가려고 했다 우드와 Say what I might의 동그라미 여기서 우드는 주어의 강한 의지나 고집을 나타내는 윌의 과거형으로 한사꼬 뭐만 하려고 했다 이런 의미죠 Say what I might는 명령법 플러스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조종사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법으로 Whatever I might say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런 양보질의 의미죠 might가 된 것은 시제일지어의 may가 might가 된 거죠 다음 He who would catch fish must not mind getting wet He who would catch fish 고기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Must not mind getting wet 젖는 것을 꺼려해선 안 된다 젖는 것을 싫어해선 안 된다 우드의 동그라미 여기 우드는 소망의 우드로 wish to 의미죠 must not은 뭐뭐 하시는 안 된다 mind getting의 동그라미 mind I am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이런 뜻이요 mind 담에는 투 부정서가 올 수 없고 반드시 동명서가 와야 한다는 것 주의해야 되죠 다음 He would sit for hours without saying a word 그는 without saying a word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would sit for hours 몇 시간이고 앉아있곤 했다 우드의 동그라미 여기 우드는 뭐뭐 하곤 했다 이러면 과거의 불규칙인 습관을 나타내는 우드죠 현재의 습관을 나타내는 will의 과거형이지만 미신용어에서는 현재의 습관을 나타내는 will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드 자체를 과거의 불규칙인 습관을 나타내는 우드로 독립적으로 알아들은 게 좋겠습니다 다음 I would rather die than live in dishonor 나는 than live in dishonor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would rather die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겠다 would rather와 than의 동그라미 would rather a than b 하면 ab가 각각 동사 원형으로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 게 낫다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이렇게 뜻이죠 in this honor의 동그라미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서가 부사 구하되는 부모로 부사 this honor 로벌의 뜻이죠 다음 법문 14번으로 갑니다 number 14 those americans whom I most honor and who were the founders of their country never accepted money for their service Washington would accept no salary as commander-in-chief for seven years nor as president for eight years those americans whom I most honor honor의 동그라미 여기 honor는 타동서로 존경하다 즉 respect 의미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저 미국인들 whom은 honor의 목적에 해당하는 목적격 관계 분사 whom이죠 and 또 who were the founders of their country founders의 동그라미 founder는 found 설립하다 세우다는 동사어미의 이 아래에 붙은 명사니까 설립자 여기는 뒤에 country가 있으니까 창권자를 가리키겠죠 그들 나라의 창권자였던 저 미국인들 whom이야와 후이야가 those americans를 동시에 꾸며지고 있죠 내가 가장 존경하며 또 그들 나라의 창권자였던 저 미국인들은 이렇게 저 주부죠 그 다음 술 부분이 나옵니다 never accept the money for their service for의 동그라미 여기 전사 for는 교환을 나타낸 의미로 몸의 대가로 이렇죠 그들이 봉사의 대가로 돈을 결코 받지 않았다 Washington would accept no salary as commandant chief for seven years would의 동그라미 여기 would는 주의 과거에 강한 의지나 고집을 나타낸 would로 한사코 몸을 하려고 했다 이런 의미죠 as와 commandant chief의 각각 동그라미 여기 as는 자격의 의미를 나타낸 전사 as로 뭐뭐로서 이렇듯이 commandant chief 총사령관 이렇듯이니까 워싱턴은 7년 동안의 총사령관으로서의 봉급을 한사코 받지 않으려 했으며 no as president for eight years no는 and not 의미죠 또한 8년 동안의 대통령으로서의 봉급도 한사코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미국을 참관한 지도자들이 봉사정신을 찬양하는 글인데 글쓴이는 그 예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을 들고 있죠 이 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다음 빈간에 가장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죠 The writer admires Washington blank 1. because of Washington's social status 2. just because Washington founded his country 3. because he was moved by Washington's self-sacrifice 4. because Washington donated much money for the foundation of his country 5. because Washington served as commander-in-chief and president of his country for so long The writer admires Washington rank 글쓴이는 워싱턴을 뭐뭐 때문에 admires, 존경한다 동그라미 1. because of Washington's social status status의 동그라미 status하게 되면 position 혹은 rank 즉 주의나 계급을 말하죠 워싱턴의 사회적 주의 때문에 동그라미 2. just because Washington founded his country 단지 워싱턴이 그의 나라를 창건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동그라미 3. because he was moved by Washington's self-sacrifice sacrifice, moved의 동그라미 타동사 move에는 감동시키다 이렇듯이 있으니까 be moved by 하면 buyer의 감동을 받다 이렇듯이겠죠 그가 즉 글쓴이가 워싱턴의 self-sacrifice 자기 희생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겠죠 작가는 워싱턴의 자기 희생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워싱턴을 존경한다 이런 식이 돼야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because Washington donated much money for the foundation of his country donated의 동그라미 donate하게 되면 가동서로 기부하다 contribute 이런 뜻이죠 foundation 설립이라는 뜻이니까 워싱턴이 자기 나라의 foundation 설립을 위해 많은 돈을 donated 기부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5번 because Washington served as command-in-chief and president of his country for so long 워싱턴이 for so long 그렇게 오랫동안 그 나라의 command-in-chief and president 총사령원과 대통령으로서 served, 봉사했기 때문에 정답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죠 담영자 그는 나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뭐뭐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일종의 주어의 과외 강한 의지나 고집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본문에서 나온 조동사 would를 사용해 would not more 이런 형식을 쓰면 되겠죠 뭐뭐에 귀를 기울이다 하는 것은 listen to 하면 되니까 그는 나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he would not listen to my advice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would not listen to my advice 단문독회 14번 영작을 끝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 144페이지 단문독회 15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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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